부재천 전통 모내기 행사가 벌써 23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. 어제 일기예보로 보면 비도 많이 오고 오늘까지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모내기는 물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마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주 날씨가 쾌청하고 밝게 이렇게 계속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역삼어린이집이나 우리 연아어린이집 또 우리 대치어린이집 또 뒤에 있는 우리 개포초등학교 양전초등학교 유연초등학교 학생과 어린이 또 가족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덕분에 오늘 날씨가 이렇게 쾌청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우리 이 자리에는 정말 바쁘신데도 우리 지금 강남구의회에 북진경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윤석민 의원님 김용군 의원님 노예자 의원님 여기 이동호 의원님 서울시 김연기 의장님을 대신해서 김광수 보좌관님이나 우리 양재천 사랑지키를 위한 윤덕수 회장님 또 세곡천 또 지키고 있는 우리 김상표 또 회장님과 우리 박상인 회장님께서도 우리 양재천 세곡천 또 이 모든 그 생태 환경을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었습니다. 아무쪼록 올해 날씨가 상당히 덥고 힘들었는데 우리 양재천 전통 모내기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어린이 학생 그 가족 선생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작년에도 여기 와서 모내기를 했는데 이제 모내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통 사람이 직접 농촌에서 하던 일을 우리 도심에서 이게 체험하고 또 우리가 이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농사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그 날씨도 좋은데 우리 양재천의 자원도 계속 생태 보존하고 또 전통 이런 모내기 이런 행사를 또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힐링도 하고 우리의 전통 체험도 하고 우리 또 미래 자연을 위해서 이런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강남구도 우리 부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모든 계획을 잘 수립하고 경청해서 더 살기 좋고 또 마음이 풍요로운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같이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같이 이렇게 심고 있는데 모든 분이 다 심고 나면 다음 한 줄을 더 떼어서 다음 줄을 심게 됩니다.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심고 있는 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요. 자 한 줄 다 심으셨어요? 네 네 그러면 줄을 떼어서 다음 줄을 이동을 하는 겁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이 두 군데의 모너를 다 이렇게 머너를 가는데요. 여기 전체 면역이 한 230평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올해가 면역에 아마 심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아무데나 합니다. 나오세요. 이제 심는 사람은 나오세요. đấy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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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y Sleeping wear a mask. Siis会am 오신 상태가 반 С outfit. 그럼 다음 lessening 정보이 하나만 반복 moved Vivint尽 것 이것만 Q. 그리고 그 약간의 시선에까지는